안녕하세요. 니나입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 캐나다의 가족들을 보러 잠깐 다녀왔어요. 그 동안에 영상 촬영을 잘 하지 못했어요. 제가 캐나다 본가에 가서도 촬영을 할 생각으로 이 장비들을 다 가지고 갔었는데 영상을 3개 정도 촬영을 하긴 했는데 결국 올라간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올린 그 아보카도 명란 비빔밥인데요. 그 만드는 과정은 이제 다 영어로 진행을 했고요. 간 김에 저도 촬영을 많이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장소가 달라지다 보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세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원하는 만큼의 영상 퀄리티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촬영을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많은 이란 뜻의 한정사 many, much, a lot 편에서 잠깐 소개해드렸던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 그 둘을 정확히 알아야만 올바른 한정사를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둘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명사는 사람, 동식물, 사물, 장소, 생각 등에 붙인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명사를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다 셀 수 있진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스물씩에 만들어주는 공기는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셀 수 없죠.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 가산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 불가산명사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한글에서 명사가 셀 수 있는지 없는지는 문법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영어에서는 문장 속의 다른 품사들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우선 셀 수 있는 명사 사실 대부분의 명사는 셀 수 있다고 보면 돼요. 말 그대로 한 개, 두 개 셀 수 있는 명사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수 또는 복수로 쓸 수 있어요. 개수가 하나일 경우에는 단수 두 개 이상일 경우에는 복수 이때 명사 끝에 주로 S를 붙여줍니다. 다음으로는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셀 수 없는 명사에는 단수 복수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앞에 하나를 뜻하는 어 또는 언이나 아니면 뒤에 복수 형태로 만드는 S를 붙이지 않아요. 오직 원래의 형태로 씁니다. 액체, 기체, 혹은 너무 작은 가루나 알갱이 따위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에 있어서는 한 개, 두 개, 세 개가 애매하죠. 우선 물 어디까지가 하나인지 둘인지 특별한 경계나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셀 수 없는 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음악, music 이 전체적인 음악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인지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이지만 노래, song은 한 곡, 두 곡 셀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셀 수 있는 명사로 취급을 합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I love music 이 셀 수 없는 명사 music 앞이나 뒤에 단수나 복수의 형태를 나타내는 그 아무것도 붙이지 않았어요. 다음으로는 this is a good song song은 셀 수 있는 명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song 앞에 단수를 나타내는 a, a를 붙였어요. 이 곡, 하나 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로 다른 예가 있는데요. work는 셀 수 없는 명사고요. job은 셀 수 있는 명사예요. 그래서 it is hard work 마찬가지로 셀 수 없는 명사인 work 앞 뒤로 단수나 복수의 형태를 나타내는 그 아무것도 쓰지 않았어요. I got a new job. 셀 수 있는 명사 job 앞에는 단수를 나타내는 a를 붙였죠? 자, water, coffee, air, milk, rain 등은 다 액체 혹은 기체 때문에 셀 수가 없습니다. rice, snow, sand, salt, sugar 이런 너무 작은 알갱이들도 한 개, 두 개 세기엔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셀 수 없는 명사이고요. cheese, bread, butter, ice cream, ice, pizza, paper, stone, wood, candy 이것도 셀 수 없다고요? 자, 우리가 이것들을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종이 한다면 A4 용지를 떠올리고 바위, 돌이라고 하면 몸보다 약간 작은 묵직한 돌덩어리를 떠올리게 되고요. 빵이라고 하면 보통 식빵 한 덩어리가 떠오르고 버터, 치즈라고 하면 작은 조각 하나를 떠올립니다. 제 말이 맞나요? 이렇게 대부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떠올렸을 땐 그 이미지들이 한 개, 두 개, 세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셀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들은 다 그 모양을 한정 지을 수 없어요. 액체에서 고체로 변한 것들 버터, 치즈, 아이스크림 등은 액체로 취급을 합니다. 빵 같은 경우는 반죽을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빵 반죽은 하나의 큰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데 대충 이렇게 뜯어서 빵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특별한 경계를 찾기가 어렵죠. 종이도 마찬가지로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모양의 변화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셀 수 없는 명사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럼 침대, 컵, 컴퓨터 다 맛만 먹으면 셀 수 없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의문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셀 수 있는 단어들은 우리 일상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사이즈로 규정된 것들이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셀 수 없는 단어들이랑은 조금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하나씩 포장되어서 제품으로 나오는 게 많기 때문에 셀 수 있는 명사 취급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뒤에 S는 여전히 붙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 요즘 아이스크림 보면 이렇게 하나씩 포장되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스크림 자체로 보면은 액체에서 고체로 된 거기 때문에 셀 수 없는 명사로 취급해야 되는 게 맞지만 요즘엔 이렇게 하나씩 포장되어서 나오는 제품들도 많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하게 셀 수 있는 명사로 취급되기도 해요. 바닐라 아이스크림 두 개 해주세요. 바닐라 아이스크림 두 개 복수이지만 아이스크림 뒤에 복수 형태로 만드는 S는 붙이지 않았습니다. Information, Education, Experience, News, Advice, Proof, Intelligence, Evidence, Weather, Furniture, Food, Money, Fruit, Vocabulary, Clothing, Love, Music, Peace 이것들은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이거나 혹은 뭐뭐류 같이 여러 가지 종류의 대표로 불리는 단어들이죠. Education, Experience, 교육, 경험 이런 것들은 다 추상적인 것들이라 눈에 뭐 딱히 이렇게 보여서 한 개, 두 개 셀 수 없어요. Advice, 충고 한국말에서는 야 충고 하나만 하자 이렇게 충고도 하나, 두 개 세지만 영어에선 이것도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마찬가지로 Proof, 증거 증거 하나 발견했습니다. 방금 전 충고와 같은 개념입니다. 추상적이고 범위가 하나, 둘 경계져 있지 않기 때문에 셀 수 없는 명사예요. Furniture, Food, Fruit, Vocabulary, Clothing 이거는 셀 수 있지 않나요? 아까 말했듯이 뭐뭐류, 가구류, 음식류, 과일류, 의류처럼 여러 가지 종류를 묶어서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 대표적인 말들은 다 셀 수 없는 명사로 구분 짓습니다. Vocabulary도 많은 단어를 아우러서 부르는 말이기 때문에 셀 수 없습니다. Money, 돈은 진짜 셀 수 있긴 한데요. 자, 돈을 세나요? 동전을 세나요? 돈을 세나요? 지폐를 세나요? 돈 자체는 한 개, 두 개 셀 수 없어요. 돈을 세는 단위로 사용되는 동전 혹은 지폐를 세는 것이니까요. 자, 말이 나온 김에 셀 수 없는 명사에 단위를 붙여서 셀 수 있게 만드는 법도 알아볼게요. 방법은 바로 셀 수 있는 용기나 상자에 그 셀 수 없는 것들을 담으면 돼요. 액체는 모두 셀 수 없어요. 그치만 컵이나 도구 안에 담으면 그 도구는 셀 수가 있겠죠? I would like a cup of coffee. Can I have two glasses of water? I need to buy three bottles of wine. 이렇게 컵, 글라스, 바틀 모두 액체를 담는 도구이고요. 그것들은 한 개, 두 개 셀 수 있기 때문에 하나면 어 또는 언을 앞에 붙이고요. 두 개 이상일 경우에는 명사 뒤에 S를 붙이거나 혹은 다른 복수 형태를 만드시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밥 한 공기 A bowl of rice 셀 수 없는 명사죠? 그래서 그 rice를 담는 볼 볼은 셀 수 있는 도구잖아요. 그 단위를 앞에 붙여서 그 도구를 또 세줘야 합니다. 하나의 볼이면 A bowl of rice 두 개면 Two bowls of rice 설탕 두 스푼 Two spoons of sugar Two spoons of sugar 캔디 세 개 Three pieces of candy Three pieces of candy 캔디가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캔디 자체에 S를 붙이지 않고요. 그 앞에 단위에 복수 형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세 조각이기 때문에 Three pieces 이렇게 S를 이 단위에 붙여줘야 돼요. 충고 하나 A piece of advice A piece of advice 우유 네 팩 Four cartons of milk Four cartons of milk 치즈 두 장 Two slices of cheese Two slices of cheese 이렇게 Bull, Spoon, Peace, Carton, Slice 모두 셀 수 있는 단위이기 때문에 단수 복수 형태로 만들어주시는 거 잊지 마셔야 하고요. 이런 단위와 함께 셀 수 없는 명사를 쓴다면 셀 수 없는 명사도 셀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이제 아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셀 수 없는 명사들에 꼭 단위를 붙여서 정확하게 한 개, 두 개 세지 않고 그냥 약간의 몇몇 채 좀 이라는 뜻을 붙여 쓰고 싶다면 some을 사용하면 돼요. 물 좀 줘 물 한 컵, 두 컵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뭐 물 좀 줘 이렇게 말할 때 I want some water I want some water 우리 돈 좀 가지고 있어 We have some money We have some money 그녀는 음식을 좀 남겼어 She has some food left She has some food left 나 너한테 말해줄 소식 몇 개 있어 I have some news to tell you I have some news to tell you 그는 조언이 좀 필요한 거 같아 I think he needs some advice I think he needs some advice 자 이렇게 오늘은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 구분 방법 알려드렸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아 제 채널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도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안녕